지금부터 아두이노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수업은 첫 번째 수업이고 첫 번째 수업은 오리엔테이션, 다른 말로는 맛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 동영상 하나가 아니고 이 뒤에 따라오는 전기의 기본, 빵판의 사용법, 건전지 대신 아두이노를 사용하기, 저항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아두이노 제어하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입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아두이노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좀 거칠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여기 있는 이 수업은 실습을 간주하고 실습을 배려해서 만든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어쨌든 실습을 배려해서 만든 수업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입니다. 전체적인 맥락은 다른 말로는 일종의 지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지도 없이 가는 것과 지도 없이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. 바로 그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 오리엔테이션을 완수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실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동영상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. 이 두 개의 동영상은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가, 재미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, 자극하기 위해서 준비한 동영상입니다. 잠깐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자,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자회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딱딱한 모양이죠. 근데 여기 있는 이 펜은 전기가 통하는 잉크입니다. 그래서 이 펜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죠. 자,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전자를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여기에는 아마 전지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불이 켜지는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종이의, 이런 걸 개귀라고 하죠. 이 종이의, 이 귀퉁이에 그, 이 전기가 통하는 그 펜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이 보이죠. 이게, 이 부분이 여기에 닿게 되면 자, 여기가 전기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연결되면서 여기는 LED에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. 뒤로도 쭉 재미있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 militarizing your backyard with python이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. militarizing은 뭐 무장하다는 뜻이고 your backyard라는 것은 뭐 뒷마당이라는 뜻이겠죠. 파이썬으로 뒷마당을 무장하다라는 뜻인데 자, 여기 있는 요, 요거는 뭐냐면 이분이 주인공인데 이분의 뒷마당에 자꾸 이 다람쥐가 나타나서 여러 피해를 줘서 다람쥐를 쫓아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한 것이 이 물총이 있죠. 이 물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다람쥐를 조준해서 다람쥐가 나타났을 때 다람쥐에게 물총을 발사하는 그런 기계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근데 뭐 그걸 통해서 이제 다람쥐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컨셉이겠죠.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생겼어요. 요렇게 자, 요렇게 생긴 물총을 물총을 자, 요렇게 설치를 하고 요기 있는 박스 안에 우리가 배울 아두이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면 요렇게 아두이노가 있죠. 그래서 이 아두이노가 저 물총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고 이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요 아두이노라는 요 컴퓨터를 제어해서 이 아두이노가 물총을 제어해서 다람쥐를 쫓아내는 것을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요기 있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고 또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. 요거 때문에 어 영어 못하면 안 되는가 요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예, 그냥 제가 요렇게 또 활용한다 재밌는 사례라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실제로 동영상은 영어가 잘 안 되시는 저 같은 분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. 예, 보실 필요 없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맛보기 수업에 어 대한 소개를 제가 마쳤고요. 어 제가 이 동영상을 이 수업을 만든 이유는 제 조카 때문입니다. 이 제 조카가 전자제품 또는 전자회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줬더니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. 사실 어른들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주제인데 어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카에게 제가 이 아두이노 수업을 제 조카가 지방에 있어서 이 화상 채팅으로 저녁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음 조금 아까운 생각도 들고 해서 겸사겸사 수업으로 만들게 된 거고요. 또 이렇게 수업을 만들게 되면 또 조카가 혼자서 공부할 때도 이걸 보면서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수업을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업은 어른보다는 뭐 아이들 또는 어린이들 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예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 알파벳 뭐 이런 내용들도 조금씩 조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또 어린 친구들은 예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또 그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추가했으니까 어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. 제 생각에 제가 제 조카에게 이 수업을 어 진행하면서 음 계속 느끼는 건데 뭐랄까 사실 표현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 조카가 이런 전자제품 이런 이런 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반영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만 잘 발현된다면 그 욕구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표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아마 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는 자녀분들 또는 조카분 뭐 조카들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부교제로 제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재밌다면 왜 이게 재밌어서 이걸 하다보면 벽에 부딪히겠죠. 어떤 벽이냐 수학에 대한 벽 또는 물리 또는 영어 이런 벽들을 부딪힐 텐데 그렇게 부딪히는 벽들을 만나봐야 왜 이런 학문들 영어 수학 또는 과학 국어 이런 것들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진정한 목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재밌는 학습이고 오래 갈 수 있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도로 제 수업을 만들고 진행을 해나갈 거니까요.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참고하셔서 끝까지 재밌게 그렇게 수업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수업 전기의 기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